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더원 32카운트 투월 인프루브 레벨에 태그가 3번 있어요. 스텝할게요. 섹션 1 오른쪽 사선 앞으로 다이거늘 포드 스텝 터치 왼쪽 사선 뒤 다이거늘 백 터치 오른쪽 사선 뒤 다이거늘 백 터치 왼쪽 사선 뒤 다이거늘 백 스텝 코스 더 스텝, 백, 투게 더 포드 스텝, 런 3번 왼발, 오른발, 왼발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5 and 6, 7 and 8 섹션 2 오른쪽 4분의 3턴 9시 방향까지 4걸음 걸으시면 되요.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 오른발, 투터치, 힐 아웃 힐터치, 토 아웃, 스텝프 왼발, 왼발, 토 터치, 힐 터치, 스텝프 카운트 1, 2, 3, 4, 5 and 6, 7 and 8 섹션 3는 섹션 1과 같아요. 1 and 2 and 3 and 4 5 and 6, 7 and 8 섹션 4, 섹션 2와 같아요. 1, 2, 3, 4, 5 and 6, 7 and 8 태그 스텝 섹션 1 포드락, 리커버, 사이드락, 리커버, 트리플 인플레이스 오른발, 왼발, 오른발, 왼발 왼발, 포드락, 리커버, 사이드락, 리커버, 트리플 인플레이스 왼발, 오른발, 왼발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섹션 2 오른발 왼쪽도 똑같아요.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터치, 사이드 투게더, 사이드 터치 카운트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태그 풀 카운트 태그 포함해서 투월까지 해볼게요.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6 and 7 and 8 and 5 and 6 and 7 and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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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8 and 6 and 7 and 8 and 8 and 8 and 7 and 8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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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 and 8 1, 2, 3, 4, 5 and 6, 7 and 8 태그 1 and 2 and 3 and 4 5 and 6 and 7 and 8 1 and 2 and 3 and 4 and 5 and 6 and 7 and 8 and 12 1 and 2 and 3 and 4 5 and 6, 7 and 8 1, 2, 3, 4, 5 and 6, 7 and 8 1 and 2 and 3 and 4 5 and 6, 7 and 8 1, 2, 3, 4, 5 and 6, 7 and 8 이어서 하시면 돼요 Thank you for watching 1 and 2 and 3 and 8